나만 고양이 없어 게임 언어를 선택하세요 캣 중문 캣언어로 해보죠 이거 똥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기농 가지복금님 맞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중에 뭐가 좋냐고 고양이 게임이잖아 이거 왠지 댕댕이 눌러보고 싶다 어 화낸다 이거 합격시험 시험같은 거구만 이게 게임 종류인 것 같네요 이게 게임 종류인 것 같네요 이건 뭐지 이거 한글이잖아 사 지 삼 아이 칠 오 일 이 육 이 얘는 아 오 엠 이 엠 파일 더블유 그러면은 뭘 쳐야 되는 거지 숫자만 해볼까 사 삼 칠 일 사 삼 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안 쳐진다 영 문자만 쳐지는 거구나 지 아 순서 숫자인가 보군요 이 엔 이 엔 지 적어도 알겠다 이 엔 이 이 이 엔 이 이 지 5번부터 M.E.O.W 맨 마지막에 잘못했다 잠또잠님 반갑습니다 뭐였더라? 도전과제가 연락되었습니다 애니그뮤 애니그마랑 뮤랑 섞어둔 설명 안해도 아시겠죠? 이건 뭐야 뭐였더라구 어 벌레다 아시 무빙 페이크 치는데? 이거 그냥 0이 0 고정 아니야? 그냥 이러라고 만들어도 온 거 같은데? 에임 맞춰도 못 잡는 거 아닐까요? 창문에 부딪혀서? 아시 잘도 이런 게임을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? 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팔 사이에 넘어야되나? 어차피 창문 너머라서 못 잡는 거 아닐까요? 저 삼각형 안에 넣어야 되나? 저 삼각형 안에 넣어야 되나? 아니 대체 왜 만든 거야 이건 뭐야 도전 과제는 왜 줘요? 아니 이걸 지금 게임이라고 인도어 레이싱 웰컴 투 인도어 레이싱 왼쪽을 누르면 튜토리얼 아 클릭하는 거구나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위로 갑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내려갑니다 둥근 오브젝트만 만지면 되는 건가? 아닌데? 왜 0섬이지? 아 러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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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당 10점이구나 깃발 사이를 통과하면 30점이야? 잠자는 댕댕이를 깨우면 20점 카페트를 긁으면 2점씩 준다 정수기에 부딪히면 게임 모버 아 역시 량성 드러나죠? 역시 량성 드러나죠? 아니 똥게미라니 어떻게 그렇게 게임 보는 눈이 정확하십니까? 안돼! 아 저거 미끄러지는구나 아 빤츠 뭐야? 아 잠깐 빤츠 피하려다가 게임오버 됐네 잘 안된다 곧 곧 환불 할까? 이거요? 얼마였더라? 매우 긍정적 2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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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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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200원 5,200원 5,200원 아니, 가구가 왜 이렇게 많아? 5,200원 5,200원 아 어려운데? 스윔 챌린지도 해볼까요? 벌레 못 잡았다. 벌레 잡으면 업적 줄 것 같은데? 안 주네. 제대로 못 잡았나? 샤워 시간입니다. 튜토리얼을 시작하시겠습니까? 노란 장난감을 누르세요. 10점을 줍니다. 핑크색 토이를 누르세요. 20점을 줍니다. 핑크색은 오른쪽 클릭이야. 왼쪽 오른쪽을 둘 다 누르세요. 파란색은 데몬스트레이션 저런 것들은 누르지 마세요. 아닌가?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눌러야 되나? 쳐내는 건가? 아 아 누르지 말라는 거구나 아야 나한테 오는 것만 쳐내는 건가 보다 손을 올리고 있으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어쨌든 샤워 안 하고 버텨야 되네 음 점을 치우면 50점 버블을 캐치하지 마세요 버블을 캐치하지 마세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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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어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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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그만해 아니 괴롭힘 당하는 게임인데? 아잇 잠깐만요. 안돼 샤워하기 싫어 음 튜토리얼 끝 한 번 더 샤워 안 하고 버티는 수만 시간만큼 점수를 주네 여유가 되면은 거품도 그냥 없애는 게 아이고 이런 중심 잡고 아하야 아 오신류로 스트라이크 아잇 어 이래 아 아 아야야야 아아 잠깐만 이거 치워 중심잡아 이거 장난감 만질 때가 아닌데 샤워하게 생겼다고 잠깐만 이대로 샤워할 수 없다 안 돼 안 씻을 거야 꺼져 샤워하기 안 치워? 이 집사놈 샤워할까 보냐 절대 안 해 아 집사놈 악 중심잡아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다 이대로 샤워할 순 없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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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졌다 저걸 어떻게 자고? 캣브리드...브리... 청결해졌다. 튜토리얼을 해봅시다. 다른 게임마다 세계에 질문을 합니다. 당구 같은 건가? 마우스를 움직여서 에임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힘 조절을 합니다. 왼쪽 버튼으로 밉니다. 약했네요. 레프트를 눌러 계속합니다. 다른 질문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. 알맞게 넣으면 100점을 얻습니다. 첫 번째 공을 맞게 넣었습니다. 100점을 드립니다. 네, 뭐라고?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. 고맙다냥 에,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저거 눈 모양 저거 까만 애를 저기 표시된다가 넣는 건가? 하얀 공을 도공에 넣었습니다. 간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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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 돼. 한 번 더. 안 돼. 그건 넣으면 안 되는데. 그래도 저거 넣어도 10점. 아. 틀리면 10점만 주는구나. 아메리칸 컬캣. 저 유령 고양이는 뭐죠? 고양이 잘 아시는 분? 저 뭐지? 고양이 고수 안 계십니까? 어, 맞춤. 찍어서 맞춤. 고스트캣은 뭐야? 유령이잖아. 시베리안 캣. 시베리안? 털이 맞나? 풍성한 애 넣으면 되나? 아이고, 이런 젠장. 맞네. 저거 풍성한, 풍성한 애네. 한 번 더. 응, 고스트캣. 너무 쉽잖아. 고스트캣. 쓸데스 쓸데스네, 하면 사하죠. 갓게민 것인데. 이거 파워 최소로 해도 이렇게 멀리나가? 아이고 실패했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 아이고 은근히 어렵네 가자 슛 실패인가요?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도전과제를 달성한 고스트캣 터킷이 뭔 고양인지 모르겠다 냥덕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으면서 사실 그렇지도 않아 냥덕냥 냥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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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 저거 맞죠? 샴고양이 안돼 니가 왜 거기 들어가 딴 애 넣어도 되네 안돼 내가 들어가면 안되지 다른 고양이 넘어도 10점 주고 이제 저거 빛나는 곳 저기에만 맞는 고양이 넘으면 되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작이 불편하지 아 진짜 조작만 편해도 훨씬 나을텐데 이거 두 마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애가 맞지? 귀 뼈족한 애 맞죠? 아니네 귀 동그란 애 그렇구만 고양이 발이라서 조작감이 안좋은거였어 저거 부엉이 아니에요? 부엉이 넣어볼까? 아무리 봐도 저거는 고양이가 아닌데 안돼 안돼 들어가지마 안돼 근데 저거는 그냥 이름도 안 적혀있는거 보니까 저거 저거는 고양이가 아니네 렉스캣 뭔지 모르겠다 라쿤도 있었어요 아이고 왜 안 올라가냐고 잠깐 이거 너무 불편해 10점이요 제가 아니었구나 10점이요 제가 아니었구나 얘도 아니었어 이 게임은 나성수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나성수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소말리 갯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 앙구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 게다가 어느 고양이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64 아직 못 깼어요 내일도 해보려고요 숏헤어 캣 저기 덜 짧아 보이는 애들 몇 명 있네요 안돼 쟨가 보다 그러면은 도라에몽 닮으네 냥냥님 반갑습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아이쿠 이런 실패했네 아이쿠 너무 어렵 60점 꼴랑 60점 사운드 차라리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엥 어이 뭐야 이거 렉 걸리는 거야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시베리안 캡 안 돼 쏙 들어가냐 아메리칸 컬캡 저거 맞죠 저거 귀똥그라네 부엉이는 대체 왜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암정인가 저거 왼쪽에 쳐서 보내고 아이고 이런 이렇게 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길박당했다 맞춤 500전 고스트 캣 또 나왔어 아이고 이런 젠장 시베리안 캣 저거임 풍성하고 호랑이 닮으네 아, 보시는 바대로 마태룰 이런 게임입니다 잘 도 이런 게임을 만들었겠다 롤롤롤롤롤롤롤 327점 어째서 이런 게임이 한파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이게 끝인데 이게 끝인데 이 게임 컨텐츠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다해요 아 이상한 세계 세 가지랑 리더보드랑 이렇게 게임 세 개 인도어 레이싱 스윔 챌린지 이거랑 알 수 없는 세 가지 고양이 꿈 그리고 옵션 핫커피 온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캣 피직스 온 슈레딩거의 고양이 오프 온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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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것 같은 디옥 페르시안 고양이 저거 흰색깔 저거 맞지 악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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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는 고양이 오프 오프 이런 쟤장 어 사라 산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제베니시 고양이 라쿤도 있다 저건가 오드아이 저거? 아니면 저 너구리 닮은 아니 내가 고양이름을 어떻게 알아? 일단 얘 아닌 라쿤 라쿤 꺼져 라쿤이 길박한다 저거 맞네 스핑크스 고양이 저거다 주름진거 한방컷 이런 실패 아 저 밑에 건가? 잠깐만 뭐가 맞지? 뭐가 맞죠? 누가 스핑크스 고양이야 쟤구나 저 위에 주름진은 코니시 렉스캣 사실 별로 안 궁금함 아 죽음 아 죽음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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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